네 안녕하세요 타이거젤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엔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글로벌 엔트리는 항미 자동출입국 신사 서비스입니다. 이 서비스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실 때 자동출입국 하는 서비스와 동일한데요. 한국과 미국의 양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국인들 또한 미국에 있는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미국의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얻는 장점은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세관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 때 키오스크에서 모두 자동 디지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 그러면 미국의 글로벌 엔트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SES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서 작성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요.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범죄 수사 경력 확인서를 띄워야 됩니다. 그 다음 한국 심사가 되기를 기다려야 되고요. 그 다음 글로벌 엔트리 심사 수수료를 결제를 하시게 됩니다. 그러면 미국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는데요. 만약 모든 심사에 문제가 없으면 글로벌 엔트리 인터뷰를 예약하시게 됩니다. 이때 참고하실 점은 글로벌 엔트리 인터뷰는 정말 긴 기간 동안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심사가 끝나고 글로벌 엔트리 인터뷰를 위해서 가장 빠른 날짜가 3개월 뒤였습니다. 그렇게 인터뷰 등록을 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. 한국에서 미국을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를 위해서 굉장히 긴 줄을 서야 되는데요.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인과 같이 비자로 입국을 해야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자동 출구 심사를 가지고 4시 44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. 비행기에서 나가고 긴 줄을 따라 글로벌 엔트리 사인을 찾아서 가게 되면 약 12분 뒤인 4시 56분에 수화물을 찾는 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보통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길게는 정말 1시간까지도 걸리게 되는데 글로벌 엔트리 를 이용하게 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글로벌 엔트리 를 이용하여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타이거젤리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